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부산의 모텔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기 전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대전을 올라가게 되었죠 잘 곳이 없어 모텔의 달방 끊어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데 인테리어도 오래된 건물에다가 벽지는 나무로 가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흥져 있으니 아늑하고 편안하더군요 옆에서 불 끄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발부터 목머리까지 소름이 돋더군요 순간 무서워서 불 다 켜고 멍하니 누워있다가 소름 돋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방이 7층 복도 끝이 왔는데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잘 때마다 불 다 켜고 디디 켜고 잤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심하게 가위를 눌렀습니다 옆으로 자는데 눌렀네요 일단 꼼지락 거려서 깨서 깨고 다시 잠들었는데 순간 숨이 안 쉬어집니다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목이 무겁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져서 꼼지락 거려서 깨고 일어났죠 벌떡 정신이 확 깨더군요 TV 방송은 흘러나오고 있고 멍하니 TV 보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TV하고 방에 모든 불이 꺼지더군요 너무 놀래서 순간 멍하니 앉아있는데 5초 뒤에 다시 TV랑 불이 다 켜지더군요 일단 창문 다 열고 TV 켜고 불 다 켜고 좀 앉아있다가 잠들었는데 여긴 있을 때가 못 든다 판단하고 짐 싸들고 부산 다시 내려온 기억이 있네요 두 번째 이야기 분신사바 어느 날에 쉬는 시간 분신사바 분신사바 누구를 할 것도 없이 교실 한 구석에서 목소리가 틀렸다 요즘 유행하는 분신사바 놀이다 왠지 모르게 분신사바를 하는 곳 주위에 여자아이들이 둥글게 몰려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나는 이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방과 후와 쉬는 시간과 마찬가지다 미리 정한 것도 아닌데 어느샌가 또 분신사바가 시작되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여자아이들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 모여서 분신사바를 하고 있다 나는 거기 섞이지 않은 다른 아이들 몇 명과 함께 교정을 나섰다 저녁이 되자 학원이나 독서실로 모두들 학교에서 떠나간다 나 역시 돌아갈 생각이었지만 물건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나 교실로 되돌아왔다 거기에는 아직도 몇 개의 그룹이 둥글게 모여 분신사바를 하고 있었다 내 책상에서도 하고 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노트 좀 가져가야겠는데 좀 비켜줘 내 말 때문에 중간에 끊어졌는지 여자아이들은 죽일 듯 나를 째려본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챙겨서 그대로 교실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직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귀신님 저 녀석이 죽는 것은 언제인가요? 뭐라고? 깜짝 놀란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그렇게 중얼거리며 교실 안에 모든 아이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목소리 나는 영감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아마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게 되어서 4명이 그 집에서 하루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밤 10시쯤으로 기억합니다 옆에 앉은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무도 노래를 부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기분 탓에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노래라고 생각했던 그 목소리는 사실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끔찍한 신음 소리였습니다 이따금씩 신음에 섞여 저주할 거야 하던가 첨벌을 받을 거야 하고 외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친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커져 결국에는 바로 내 귀 옆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귀를 막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제야 친구가 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곧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목소리는 뇌리의 선명이 남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친구는 그 목소리에 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걱정됩니다 아직도 그 여자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성불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을까요? 부디 그녀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귀신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말이다 귀신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어가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공포다 그 앞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겪었던 괴한 일을 이야기해 보겠다 5월 즈음 수학여행으로 아우모리, 아키타, 이와태현으로 가게 되었다 당연히 남자고 여자든 아주 신이 나서 힘이 넘치고 있었다 그런데 전체를 갈아타던 도중 여자 아이들 중 맨 끝에서 느릿느릿 걷고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멈춰 섰다 선생님은 뭐하는 거야? 빨리 오거라 라고 말하며 그 여자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러자 갑자기 평소에 귀신을 볼 수 있어라고 말해오던 여자 아이가 선생님, 멈춰주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여전히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향해 달려갔다 어쩔 수 없다 싶어진 나와 친구 한 명이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멈춰있는 아이들 쪽으로 다가가니 세 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 가슴을 움켜주고 웅크려 있는 것이 보였다 다른 두 명이 걱정스러운 듯 지켜보고 있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 아이가 갑작스럽게 애송아,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고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나를 선로에 그대로 밀어재겼다 그때 나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와중에 나는 우연히 그 여자 아이를 바라보았다 검은 공 같은 것이 원불 모양으로 바뀌어 여자 아이를 찌르고 있었다 그 광경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나머지 나는 그대로 선로에 떨어져 정실을 잃었다 다행히 전철이 오기 전에 선생님들이 나를 구해줬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덧붙이자면 그 여자 아이는 내 말을 들은 선생님들이 그대로 오소레산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도대체 그 검은 구체는 무엇이었을까 오소레산은 일본 아오모리엄 무치시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긴 칼데라 후가 여론이 있으며 산 주위에 온천이 여러 개 존재하여 지옥에 입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에 위치한 오소레산 보리산은 일본의 3대 영지 중 하나로 지장보살 신앙에 기초하여 죽은 자에게 공행을 하는 곳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발목에 손자국 재작년 여름에 바다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었다 그 즈음 막 선박 면허를 땄던 터라 친척에게 배를 빌려 나가게 되었다 아침 6시에 혼자 배를 끼어난 바다로 나아갔다 출발할 때의 날씨는 말 그대로 쾌청 그 자체였다 면허를 따기 전까지는 근처 여관에서 신세를 치고 있었던 터라 주변의 어장은 대충 알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여관에서 만났던 선장을 만났다 평소처럼 인사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던 도중 그는 마지막으로 XX쪽 남바다로 XKM 지점으로는 가지마 라고 말했다 확실히 몇 년씩 이 지역에 찾아왔었지만 그곳에는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한 곳으로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항의하고 있었다 잠시 혼자 낚시를 하고 있자니 날씨가 나빠지는 것인지 하늘이 어두워져 왔다 물론 바다에서 그런 일은 매우 흔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하늘은 어둡다기보다는 보라색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 GPS를 확인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곳과는 훨씬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곳은 바로 아까 그 선장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던 곳이었다 분명 나는 그 장소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배를 세워두고 있었다 떠내려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주변의 배를 찾아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무전기에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선실에서 우왕좌왕하며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동안 비가 그쳤다 그러나 여전히 주변은 보라색이었다 밖을 바라보니 쓰레기가 잔뜩 떠다니고 있었다 아니 자세히 보니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사람의 머리통만 수면 위로 떠올라 긴 머리카락이 흔들흔들 떠다니고 있었다 큰일이다라고 생각한 나는 바로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자 바로 앞에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듯한 여자가 수면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원이 들어오지 않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너는 돌아갈 수 없어 너는 여기서 죽는다 마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시동을 걸고 배의 속력을 최대로 올렸다 겨우 그곳을 빠져나가니 곧 날씨는 다시 맑아졌다 GPS와 무전기도 정상으로 작동했다 겨우 항구로 돌아온구나는 그날 만났던 선장에게 내가 봤던 것을 이야기했다 역시 너도 봤구나 나는 물론이고 이 주변의 어부들은 다 한 번씩 겪은 일이야 그의 말대로라면 그날은 하루 종일 화창했다고 한다 그 후에는 출항을 하더라도 그런 일은 겪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종종 그 여자는 내 꿈속에 나타난다 내 발목을 붙잡고 바닷속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꿈이다 그리고 그 꿈을 꾼 다음 날 아침에는 언제나 발목에 선명한 보랏빛 손자국이 남아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느 터나 내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5년 전 회사의 보직 발령으로 인해 사이타마에서 아타미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타미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근거리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일본 유수의 온천들이 몰려있는데다 기숙사비도 무료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아타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사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잠시 일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의 상사가 오늘은 기숙사에서 편히 쉬도록 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덕에 저녁까지 도시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잔뜩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상사분이 아타미는 야경이 멋지죠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서 나는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정도 아타미에 간 적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타미에는 고개가 매우 많습니다 길 사이에는 고개 투성이입니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잘 모르는 길인 것까지 겹쳐 결국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리 멀리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충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경을 보며 슬슬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내려와 성 같은 곳을 지나친 뒤 다시 조그마한 고개를 넘고 나니 여기가 어딘지 정말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마음은 불안해지는데 마침 카스테레오마저 고장나버렸습니다 울상을 지으며 나아가다 보니 30미터 정도 되어 보이는 짧은 터널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한테는 영감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를 빼고는 영적인 체험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터널에 들어가려던 순간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들으면 안 돼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그 터널에 들어가면 끝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휩쌌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본능을 무시하고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에 들어가고 한복판쯤 왔을 때 나는 차를 세웠습니다 차가 자동으로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터널의 한복판에는 어린아이가 대여섯 명이 있던 것입니다 둘을 발로 차거나 공기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내리에 멍하게 충격이 왔습니다 12시가 지난 한 밤중에 터널 한복판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을 사로잡은 공포에 참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심장을 망치로 세게 두드려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흔들리고 이가 딱딱 마주쳤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 중 한 명이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커다랗게 이를 활짝 틀어내고 그 순간 나는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차를 고속으로 후진시켰습니다 차 문이 터널 벽에 긁혀 불꽃이 튀었지만 미친 듯 뒤로 달려 겨우 터널 입구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유턴에서 어떻게 기숙사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그 동네 토박이인 접수센터 직원분께 어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서 터널에 들어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알겠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네요 에이씨 그 터널을 지나가면 니시키가 오라에요 나는 니시키가 오르가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자살 명소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내가 그 터널을 그대로 지나갔다면 그대로 돌진의 바다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연무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른 차가 뒤에 없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사실 뒤로 30분을 돌아가도록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었던 무서운 일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죽을 때까지 저주한다 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다 그 녀석에게는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이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끊어졌던 모양이다 하지만 여동생이 사회인으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했던 탓사 그대로 내버려뒀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전화가 온 것이다 여동생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유서에 의하면 직장 상사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동생이 임신한 뒤 버림받은 나머지 죽음을 택했다고 한다 친구는 당연히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여동생의 영종과 뼛가루를 품에 안고 그 직장 상사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도쿄로 달려갔다 우선 여동생의 직장으로 가서 그 상사를 불러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 녀석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 것이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권고사짓당한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다행히 여동생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친구에게 사정사정에서 그 녀석의 주소를 알게 되었다 친구는 단숨에 그 놈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다 현관문을 끈질기게 두드리자 결국 그 놈은 얼굴을 드러냈다 친구는 이를 갈며 자신의 신분과 찾아온 이유를 밝혔다 친구는 영정을 보여주며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분노하며 따졌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남자의 반응이 이상하다 화가 난 친구는 위협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널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냐 내 동생은 매일 밤 내게 나타나서 울고 있어 네가 사과하지 않으면 성불도 못할 거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지친 것 같은 표정으로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웃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친구는 더 화가 났다 말도 안 되긴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거냐 빨리 사과해 그 아이가 성불할 수 있도록 남자는 그런 친구를 여전히 지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몇 번을 사과해도 그녀는 용서해 주지 않아요 지금도 이 옆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저주할 생각이랍니다 아멘 제가 그녀를 열고 맞게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